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체 인사 될까요? 네.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텝키즈입니다. 스텝키즈. 막방. 막방먹방.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벌써 방송 활동이 끝났어요. 아쉬워요. 6주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6주 했구나.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고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6주 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저희 무대 하는 것 보러 와주신 팬분들. 어디서나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진짜 너무.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좀 익숙한 활동을 받으세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는 저희가 다시 할 수 있었던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맞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뭐지. 오늘 막방에서 되게 밝고 에너지 같은 미러를 했었는데. 맞아요. 괜찮았나요 여러분. 하트 엄청 많이 나는데. 맞아요. 하줌마 하트차키 여러분들을 위한 깨알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니 거기 중간에 두 명이서 비겼다는 손들 저기 4개 했는데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비겼다 맞네 비겼어 비겼어 우리 리노 형이 무슨 참느냐고 힘들었죠? 노래를 노래했을 때 승민이랑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는데 내기를 했어요 카페에서 맛있는 거 사주기로 이긴 사람이 근데 저랑 이렇게 딱 했는데 둘 다 가위내고 있는거에요 이러고 노래를 했는데 아쉽네 너희들이 재밌었어 같은 거 했었어요 약간 다음 두 번 했어 그렇게?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 두 번째 하트 하트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했는데 이만큼 부러져 있었어 약간 마음 아픈 하트가 있었어 붙여주세요 세일이 손을 너희들이 듣대할 줄 알았어요? 잡아줘 할 때 듣대 낼 줄 알았어요 듣대 낼 줄 알았는데 듣대였구나 신기하네 음 여러분 소감 뭐가 있나요? 어떻게든지 한 명씩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얘기해볼까요? 댓글이 왔는데 수미부터 저요? 어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케이 와우 와우 다오면 더 나오나요? 네 다 나오는 거 같아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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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부터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 네 음 우선 이제 디스트릭 라인 4주 하고 또 후속곡 2주를 더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저는 더 길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뭐 팬사인회라던지 여러 가지 어제 코엑스 시트 페스티벌도 가보고 맞아요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고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재밌게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6주 동안 잘 활동한 거 같아요 아우 말도 잘해다 잘해 대표로 우리 다 한 거 같아 너무 좋았어요 얼른 20대 찾아 뵙고 싶어요 네 자 다음 창빈이 창빈 안녕하세요 베이비 창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비 창빈입니다 어 전 저도 승민 씨가 말한 것처럼 디스트릭트9 하고 후속곡으로 미러 2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스키즈의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 같아서 정말 좋은 좋은 네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얼른 곡 작업도 얼른 빨리 열심히 하고 앨범 작업 빨리 열심히 해서 얼른 더 멋있는 스키즈로 돌아오는 게 네 지금 진짜 활동하면서 세 명이서 곡을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린노 형 아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음 저희는 저는 여러분들의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함성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마음으로 울리는 그런 텔레파시를 듣고 오 오 짜릿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꼭 얼른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엔 아이엔입니다 귀여워 예 서봉해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저희가 딱 데뷔했을 때 딱 음방 처음 돌 때 일주일은 막 락을 했잖아요 맞아 락을 했잖아요 락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미뤄도 하고 여러가지 컨셉의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맞네 네 그래서 아 일단 저는 미뤄 활동을 하게 된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 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팬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아 아닐까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하 예 예 예 아까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는데 우리 첫 출근길 때 완전 우아 아무것도 못하고 텅근들이었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진짜 저 위로 위로하다 보니까 저희 락 했던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락까지 재밌었는데 근데 우리 그때 울산 갔었을 때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야외도 해보고 케이콘도 갔었고 맞아요 여러가지 경험들을 아 너무 많이 했다 오늘 6주 동안 그러니까 6주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음 또 뭐 했지 그리고 많은 팬사인회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맞아요 세분들께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말 듣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편지 같은 것도 거기에 위로나 막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도 금방 찾을게요 여러분 수리나 차가 꼭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안녕 따라란 따란 따란 따라란 따란 따라란 따란 오늘 위로에서 그냥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던 사실 그렇게까지 웃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귀여웠어 제가 약간 조절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위로 정말 재밌게 잘 끝냈고요 사실 저는 이 활동이 처음에 일단은 디스트릿라인은 4주를 할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막 했는데 엄청 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알사주면 되게 한 달 동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와 언제 우리 되게 긴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저께 그저께 이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여러분 만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잘 재밌게 있었고요 정말 팬 여러분들 덕분에 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이입니다 와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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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선 저희가 6주 활동이 그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고 너무 많은 것들 배웠고 그리고 진짜 저희가 되게 새로운 경험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진짜 시간이 네 그만큼 되게 빨리 지났던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되고 앞으로 더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니입니다 저희 6주 동안 정말 너무 어 저희 팬분들도 저희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저희가 진짜로 더 열심히 하시니까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었어 6주 동안 I love you 자 펠리스 마지막으로 영어 네 마지막 한국어로 한번 네 우리 팬분들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저도 감사하는 막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 I just would like to say in English 음 Thank you guys so much for supporting us Uh 스트레이 키즈 Yeah 스트레이 키즈 Let's get it 스트레이 팀밀리 스트레이 팀밀리 Yeah Just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And please look forward to our next album Thank you so much 저희 다시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뭐 그 전에 계속 찾아올 테니까 아 네 자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Step Up!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안녕 안녕 See you next time Bye